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요원들 가운데 중국인들이 상당수 개표 작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이나 또는 관악구에서 그렇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직접 투표 용지를 마치는 개표요원들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4.15 총선을 거치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왜 외국인들이 우리 선거에 직접 들어와서 투표 용지를 만지고 분류작업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중국인들이 대거 개표 작업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개표요원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는데 참관인에 대해서는 18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참관인은 이렇게 개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지켜보는 사람이고 개표요원들이야말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만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개표요원들에 대해서는 각 선관위가 그냥 알아서 채용하도록 또 충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참관인들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시도선관위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개표 참관인과 개표요원들 사이에는 사람을 뽑는 것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표요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난번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선 개표 때에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런 개표 작업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 전공노가 작업을 하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개표 업무를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개표요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으로부터 충원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중국인과 같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하는 데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4.15 제21대 총선 당시에는 서울의 한 개표 현장에서 조선족 중국인들이 개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2020년 5월 당시 우파 유튜브 하면 되겠지 이런 유튜브와 그리고 파이낸스 투데이, 우파 매체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가 4.15 총선 개표장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투표 용지를 집계했다. 또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거를 했는데 중국인들이 개표 분류를 했고 투표 용지를 집계했고 또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게 중국인들이 작업을 여기 참여했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걱정스럽다, 우려된다, 말도 안 된다 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하면 되겠지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선관위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다수가 총선 개표를 맡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는 개표 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특정 단체로부터 위촉받아서 선관위가 성인하는 형태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선관위 또한 은평구 선관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표 사무요원을 뽑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뉴데일리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개표 사무원을 모집할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정이나 선거권을 따지는 개표 창관인과는 달리 개표 사무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국정이나 자격 등을 따지지 않고 그런 규정이 따지는 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중국 유학생 등이 개표를 맡을 수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개표 사무원이 그동안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중앙선관위는 개표 사무원 중에 외국인 현황은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평구나 관악구에서 중국인들이 개표에 참가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느 국정인지 누군지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각종 공지사항과 보도자료, 알림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구글 등을 검색하면 각 시, 군, 구 등의 기초 자치 잔체에서 해당 지역의 대학 등에 대선 개표 사무원을 모집한다고 낸 공고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관악구 선관위가 서울대 각 학과에 보낸 공문이 하나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서 관악구 선관위 요청에 따라서 투개표 사무원 위쪽 대상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붙임 서류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이고 근무는 사전 투표 1, 그리고 투표 당일, 그리고 선거 개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또 선거 1, 사전 투표, 당일 투표, 그리고 개표 가운데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 자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각 학과가 대선 개표 사무원 모집 공고를 개시한 날은 지난해 12월 23일에서 24일이었습니다. 지원 마감 시간은 지난해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개표 사무원 모집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이 2월 달인데 이미 12월 달에 사무원 모집 공고를 냈고 끝났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에 중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난 개표에 참관해 보겠다. 또는 이 개표 참관이 아니죠. 개표 작업에 들어가겠다.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 대선 개표에는 약 36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때마다 소요 인력의 약 60%를 지방 공무원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지방 공무원 11만여 명이 개표 사무 위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난 15일 전국 공무원 노조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초단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 사무 강제 할당을 중단하라. 대선에 개표 사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개표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선거 당일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수당으로 받아왔다. 이렇게 지장하면서 정공론은 정부와 선관위는 노동착취를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국 공무원 노조는 11만여 명의 조합원이 선관위의 투기회표 사무 위촉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고 왔다고 왜 이번 대선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거부했을까? 뭐가 여기도 흥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자, 공무원들이 원래 수당이 적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적인 업무예서 그래서 이 투기회표 사무를 보았는데 공무원이 손을 떼버리면 누가 들어간? 민간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그 민간인 중에 중국인들이 지금 국내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않고 모집하게 된다면 대거 중국인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자, 투기회표 사무를 볼 인력이 모자라면 승관위가 급히 모집 공고를 내거나 지난 총선 때 은평구 관악구 승관위가 했던 것처럼 특정 단체의 인력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중국인이 대선 개표 현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회를 통해서 중국 학생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와달라 이러면 그게 뭐 개표 작업을 하는데 간식도 주고 5만 원인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러 가는 학생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투표 용지를 직접 만지고 봉인된 투표함을 관리하는 개표 사무원을 뽑을 때는 별다른 제안이 없지만 개표를 참관하는 사람은 엄격히 뽑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입니다. 중앙선거위 안내에 따르면 개표 참관위는 한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거나 또는 공무원 등 직업 때문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 181조 제시 1항에 따라서 개표 참관인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자, 개표 참관인으로 일하려면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선거위 사무실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개표 참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곳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 선관위에 중복해서 신청하면 무효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신청한 사람 가운데 각 시군구에서 필요한 이름만큼 3월 1일까지 추춤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 현장에서는 순회, 감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또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두고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투표 용지를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하는 개표 사무원이 개표 참관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격을 제한하거나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개표 요원들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3구 대선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투표 용지를 이렇게 접고 밑에 도장을 찍을 때 관인 도장은 말고 참관인에 본인 도장을 찍어달라 하는 안내가 오늘 신문 곳곳에서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우파 국민들 가운데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이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지면 이게 무슨 업무가 있는 것 아닐까. 이 사전 투표 여기에 뭔가 또 36대 63 이런 뭔가 디지털 코드가 있어가지고 딱딱딱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투표함을 잘 보관하고 그리고 참관인 아니라 개표 요원들이 거기 현장에서 뭔가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투표 개표 하는데 보니까 이런 투표 용지가 신권처럼 나온 것도 있고 붙어 나온 것도 있고 종이가 이바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딱 브린트로 나오면 붙어있을 리가 없고 한 장씩 뽑아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왜 투표 용지가 붙어 있나. 이거 전부 다 의심스러운 사항이라서 지금 이 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인들이 다시 개표 요원들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보니까 이번 선거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